제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럽 페이스에요. 근데 이 클럽 페이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른손의 감각이 필요해요. 오른손의 감각. 저희가 클럽을 잡을 때 왼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휘둘러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지금 왼쪽 방향으로 공을 치겠죠. 근데 왼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휘둘러는 느낌보다는 오른손으로 잡고 제가 클럽을 휘둘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공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클럽을 한 손으로 공을 친다고 하면 툭 이렇게 그냥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거를 보통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잡아놓고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의 활용을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클럽의 페이스, 라이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쇼다연을 치는 그 방향을 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오른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른손바닥은 클럽 페이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희가 클럽을 잡을 때 보면 왼손과 오른손을 잡을 때 보면 오른손 클럽 페이스를 정중앙에서 잡고 난 다음에 공이 임팩이 이뤄져야지만 스퀘어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손에 대한 세팅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는 오른손 스퀘어 세팅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립에 대한 거는 계속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 그립을 너무 스트롱하게 잡거나 너무 위크하게 잡는다, 약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방향이 틀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제가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손을 잡게 되면 제 오른손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보내지고 채가 빠져나가면 방향도 좀 똑바로 이렇게 좀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멀리는 나가진 않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보면 클럽 페이스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바닥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클럽 페이스가 좀 뒤집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몸 앞쪽에다 놓으면서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 그 다음에 그립, 그 다음에 팔꿈치. 이게 조금 원만하게 가져가면서 클럽이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클럽을 제가 일부러 살짝 닫아놓고 그립을 이렇게 좀 덮여서 잡게 되면 아무리 클럽을 내가 스퀘어하게 보내려고 해도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 라이각이 틀어지면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쇼다이언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왜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오른손 세팅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고 공을 쳐보세요 하면 그냥 스윙을 할 때 그냥 한 손으로 쳐요? 그러면 한 손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클럽을 이렇게 잡으세요. 왜냐하면 힘을 잘 쓸 수 있는 위치의 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서 톡 치세요. 그러면 왼손 오른손을 같이 잡고 공을 한번 쳐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잡으시냐면 진짜로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왼손을 강하게 잡고 오른손을 약하게 잡으시다 보면. 근데 또 반대로 공을 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하면 뭔가 좀 어색한데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거죠? 라고 해서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어 선수들의 어드레스 셋업 들어가는 걸 보면 오른손을 놓고 왼손 오른손을 잡고 그다음에 스탠스를 서요. 근데 이 동작이 아주 단순하고 뭔가 그냥 연습처럼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거는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놓는 좀 비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럽 헤드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오른손 왼손 다시 오른손을 잡고 어드레스 셋업을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은 이 셋업 위치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공을 칠 때.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요. 스탠스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뭔가 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는 클럽 페이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방향을 잡기가 더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손의 세팅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는 어떤 걸로 또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냐면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랑 똑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을 치실 때는 오른손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 그다음에 지금 그립 이거를 계속 똑같이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몸이 이렇게 돌아준다는 느낌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공을 칠 때 클럽 페이스가 닫히고 열리고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쉽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토대로 되면서 제가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셋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왼손 그립과 오른손 그립이 공이 맞을 때 보면 클럽 헤드랑 몸이랑 그 다음에 팔로우까지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잘못 치는 샷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막아서 스윙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 헤드를 정확하게 잘 놓고 그 다음에 세팅이 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공을 칠 때 보면은 클럽 헤드랑 제 몸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을 칠 때 보면은 정확하게 공간을 만들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오른손의 세팅에 대한 거를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방향을 내가 어디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셔야지 그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오른손의 세팅이 잘못돼 있으면 클럽 페이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클럽 페이스에 변화가 생기면은 나중에는 내가 정말로 공을 잘못 쳤는지 잘 쳤는지도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은 방향을 맞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드레스에서 클럽 페이스를 잘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백스윙 턱 올라갔을 때 클럽 페이스도 인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마추어분들한테 조금 클럽 페이스가 뭐가 정확하게 백스윙에 올라가셨을 때 클럽 페이스가 어디를 보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프로들조차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라갔을 때 클럽 페이스에 대한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돼야지만 스퀘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 선수들이 워낙에 외회전도 많이 하고 몸통의 회전도 많이 하고 지면발력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호하는 백스윙 턱의 모양 자체는 이 손등이 이렇게 좀 펴져 있는 펴져 있는 이 보잉 동작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 동작을 많이들 선호를 해요. 근데 제가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면 손등이 이렇게 펴지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만큼 공을 칠 때는 회전이 되면서 임팩이 돼야지만 그걸 스퀘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분들이 회전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손목만 많이 틀어놓고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 페이스에 대한 세 가지 그냥 스퀘어랑 오픈, 크로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클럽이 좀 닫히는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제가 팩스윙을 쭉 올라가서 이 왼손등이랑 왼팔을 손등을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클럽 페이스가 어디를 향해서 있죠? 하늘 쪽으로 그렇죠. 하늘 쪽을 향해서 있으면 다운스윙 내려와서 공을 치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럽이 올라갔을 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백스윙 올라갔을 때 왼손등과 오른손 그리고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피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클럽 페이스가 제가 손바닥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스윙 올라가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딱 폈을 때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클럽 페이스 자체가 아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손등을 틀어가지고 제가 하늘을 봤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좀 스퀘어.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그냥 손목을 꺾는 분들은 없고요. 대부분 크로스오버가 돼가지고 손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 들어오면서 클럽이 오히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클럽이 헤드가 좀 스퀘어하게 가 있어야지만 다운스윙 때도 내려오는 궤도가 일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TV에서 보는 선수들처럼 클럽 페이스가 타겟 쪽으로 이렇게 스퀘어하게 빠져나가면 공도 핀 쪽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백스윙 탑 포지션이 어떤 모양이 내가 다친 거고 열린 거고 스퀘어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내가 지금 치는 방향은 다쳤구나 열렸구나 난 스퀘어구나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운스윙 때 내가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백스윙 탑에서 페이스를 조금 본인의 페이스를 잘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교정이 필요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제가 교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립을 이렇게 한번 좀 짧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짧게 잡은 다음에 클럽을 올릴 때 저희가 코킹이 안 들어가면 코킹 손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크로스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을 칠 때도 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와서 앉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가 있는데 우리 아주 예전에 되게 클래식한 스윙인데 왼손을 밀었을 때 보면 그립의 끝부분이 지면을 향해서 있게끔 잘 받쳐놓는 오른손이 이렇게 버티면서 잘 받쳐놓는 느낌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제끼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헤드가 넘어가는 동작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은 밀어주고 오른손은 받쳐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백스윙을 잡게 되면 스윙 플레인이 너무 처지지도 않고 딱 스퀘어하게 올라가기가 딱 좋게 할 수 있는 연습이니까 이 방법을 좀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정말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는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천천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클럽 페이스를 끝까지 딱 갔는데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정면 쪽? 그렇죠 정면 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클럽이 손등 자체가 닫혀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 전에 밑에를 보고 있다고 하면 클럽이 뒤집어져가지고 오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헤드가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이거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백스윙을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스퀘어하게 잘 들었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 느낌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똑같이 가서 아 이게 두 가지가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셋업이 돼서 임팩트가 치고 그 다음에 돌아준다라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한 번은 공을 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여러분들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슉 보내주면서 한 4분의 3까지만 스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풀로 가는 스윙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스리커터처럼 4분의 3 스윙까지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헤드 느낌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공을 칠 때 같은 느낌으로만 그냥 턴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이 두 가지 느낌이 매칭이 되다 보면 나중에 다운더뷰 라인 측면에서 스윙을 딱 찍어보면 스윙 플랜이 정말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를 하시면 클럽파이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내가 조금 더 뭔가의 어떤 동작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 심플하게 몸 앞쪽으로 쉽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왼손을 얼만큼 잘 외회전을 하느냐 왼손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세요. 우리가 클럽을 칠 때 보면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논쟁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간단해요.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그만큼 빨리 더 외회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 외회전을 못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립이든지 간에 좋고 나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거를 가지고 알고 내가 그거를 공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약간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으시는데 제가 한번 왼손을 한번 보여드리면 외회전이라고 하면은 손등이 어드레스 되기 전에 제가 왼손을 한번 몸 앞쪽에서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몸이 돌면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보시면 클럽을 칠 때 몸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붙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클럽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클럽이 그냥 몸쪽으로 붙여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공을 칠 때도 외회전을 잘하는 경우들은 팔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면서 공이 맞아야 되는데 공을 칠 때 보면은 클럽 페이스를 타겟 방향 쪽으로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이 방향성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클럽 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깨를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스윙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라운드가 지면서 스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숙여 있는 상태에서 라운드가 젖으면서 이렇게 채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공을 칠 때 잘못 인지를 하시면은 클럽 페이스를 자꾸 타겟 쪽으로 똑바로 보내려고 자꾸 똑바로 보내려고 하면 잡히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외회전이라고 왼손목의 외회전이 꼭 필요하세요. 공을 칠 때. 그래서 클럽을 칠 때 몸이 돌면서 헤드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걸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면 어드레스에서 셋업이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손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팩트 포지션을 잡고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근데 지금 왼손이 들어오는 모양이랑 어드레스 때 들어와 있는 모양이랑 다르죠. 이거는 몸이 왼손이 펴지면서 몸이 턴이 돼야 되는데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칠 때 보면 여기까지 와서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왼쪽 힙이 백스윙탑에서 어드레스가 돼 있으면 힙이 여기까지 돌아주면서 손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방향이라든지 컨택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의 위치는 가운데라고 하면 임팩트 때는 손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이 핸드퍼스가 먼저 되면서 임팩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팔을 뻗었을 때도 원활하게 외회전이 되면서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스윙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꺾여 있으면 원활하게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팔의 중요성은 내가 몸이 돌면서 팔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느낌을 조금 더 쉽게 찾으려면 저희 스윙을 껴도 괜찮고요. 제가 예전에 캐스팅 때문에 레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뒤에다가 티를 꽂고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티를 지금은 꽂지 않고 그냥 그림만 제가 짧게 잡고 보여드릴 건데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해될 때는 이 그립의 끝 부분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이렇게 빠져나와 있잖아요. 봉칠 때 보면 이 동작이 아니라 몸이 이만큼까지 돌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미지를 계속 그리신다고 하면 클럽 페이스는 타겟 방향 쪽으로 계속 스퀘어하게 가면서 라운드가 져지면서 클럽을 올바르게 던질 수가 있는데 클럽 페이스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잡히다 보면 나중에는 손목이 꺾여가지고 스윙도 되게 부자연스럽게 막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왼손을 자연스럽게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공을 칠 때는 외회전을 가지고 공을 좀 쉽게 쉽게 방향을 똑바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교한 쪼다연을 칠 수 있는 클럽 페이스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